그 동네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 동네 이야기 좀 해보죠. 이재명 당대표 출마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가? 정말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대선에 패배하게 되면 당대표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당. 다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되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틸 수가 있고 당대표가 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수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되니까. 이렇게 후한 무치에서 되겠습니까? 너무나 맹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을 미뤄보게 되면. 조금 전에 조선의보 일면에 여러분들 톱뉴스가 친문 이재명 면정서 전당대에 나오지 말라. 이재명 의견 없다. 친문 전해철 야당 재선 의원들 이재명 전당대에 불추마 동시 압박.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두터운지 후한 무치라는 그런 표현만으로도 담기 힘든 무슨 말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담아야 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두 달 전에 대선에서 패배한 그런 후보가 개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개양을 넘어서 그냥 전당대에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냥 당대표가 되겠다.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이 다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야기죠. 아마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패배권을 두고 워크샵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친명 친문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23일부터 충남 예산의 한 리조떼에서 일박일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본인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아마 개최를 한 모양입니다. 대규모네요. 170명 가운데 155명이 참석했고 이재명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토론을 시작하는데 워크샵 장소에 도착했고 이재명 의원은 왜 늦은다는 분이 역시 초선의 초행길이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출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양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경우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그게 없는 거니까 정치적 이득만 되게 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낙선한 이후에도 2개월 만에 뭡니까? 당당하게 남 보라듯이 그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라는 말이 되겠지만 사실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꼭 법이 아니라도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이라는 것이 있고 그냥 오늘 세리란 sg님들 좀 비양심적인 사람들 그냥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말을 엄청나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밀어줬습니까? 결사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도 막 풀고 표도 막 집어넣어주고 별짓 다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줬도 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줘도 저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다는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답다는 게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답다는 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 책임을 질 때 그게 더 참 인간적이고 훌륭함에 다가서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일님 말씀처럼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돼야 되고 뭐든 우리가 상식으로 꼭 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K-더불어 내로남물님은 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이런 패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밀어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가운데 참 납득하기 힘든 게 자기가 그렇게 표를 엄청나게 빼앗겼으면 불구하고 다 침묵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선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전국 평균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앗아서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가 나오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8%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도 봉오리가 두 개 생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10%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 이상 정도 해가지고 봉오리가 두 개 생기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거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0값을 중심으로 두 개가 중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대선 총선 봉오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0을 중심으로 두 모든 정당의 여러분들 후보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이렇게 봉오리를 두 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밀어줘가지고 한쪽은 빼앗고 빼앗은 만큼 여러분들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여름 총선하고 2020년 총선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을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보고 그건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죠. 2020년 4.15 총선과 여러분 똑같이 봉오리가 두 개의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모두 다 뭡니까? 17개의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작해서 도광역단체 선거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2에서 12%만큼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라도가 비교해보면 2020년도 총선에 전라남도 고흥 보승 장흥군 조작이 없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작은 값이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했는데 이렇게 뭡니까? 0을 중심으로 한쪽은 10% 이상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엄청나게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더 이상 밀어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밀어줘도 패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줬 데도 뭡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제도 더 심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플러스 7% 마이너스 7%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떨어진 값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꼭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공수련님처럼 서울대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편투표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특위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만 빼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관외 사전투표는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좌우대칭으로 똑같은 한쪽은 플러스 민주당은 한쪽은 마이너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랍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잘못됐네 이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국을 다 보면 똑같이 뭐죠? 동 단위별로 투표수 단위별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죽었다 깨어놔도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다 풀려 이게 여러분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여러분 이건 강원도 속초시 똑같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열병하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표를 빼앗아서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주니까 항상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은평구 강원도 속초시 경상남도 진주시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조작을 해보면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이번에는 또 어디를 다 조작을 하겠습니까? 경기도 용인시 똑같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다 플러스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이런 표를 움특 빼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다 집어둔 거 아닙니까? 동 단위별로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놓으니까 11개 동네에서 다 이재명은 플러스고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죠. 아마 이거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로 하면 몇십 대 1이 나올까요? 투표소 레벨만 다 조작을 했겠죠.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동별 혹은 투표소별로 얻은 득표수에서 10%로 20%를 빼앗겠죠. 3구 대통령에서는 또 누구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다 조작을 했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한쪽은 항상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왜 나옵니까? 투표소 레벨 혹은 동레벨로 윤석열 후보가 취득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상 빼앗아가고 대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제야 전문가 도움을 통해서 이런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습니까? 몇 표를 빼앗으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의 도봉구에서는 뭐죠? 윤석열의 10%를 빼앗고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심상정의 1%를 빼앗아 총 11%입니다. 이재명 함께 여러분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컴퓨터만 돌리면 이 수치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다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가지고 예상투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고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여러분 선간위 발표 여러분들 사전투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10.4% 마이너스 9.4% 같은 오차가 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는 심상정의 손을 안 대고 윤석열의 1%는 12%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1만 8,742표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더해 주니까 총 여러분 조작표수는 뭡니까? 1만 8,742표 곱하기 2네요. 총 조작률의 24%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4% 혹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4%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44%밖에 정상적으로 득표를 못했는데 55% 끌어올리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는 한 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밀어준 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부활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죠. 모든 선거를 다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밀어준 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뭘 더 믿어줄 수 있나 이야기죠. 이제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표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예상투표수는 오차가 거의 없는데 0.3%.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성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수, 가짜 사전투표수 비교해보니까 오차가 10.4%, 9.5%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때리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참 최선을 다했다. 너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하고 싶은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우선밖에 안 나오네. 이재명 후보는 좀 자중해야 되는데 자중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건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민족성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민족성도. 그 건성이라는 것은 곤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본성이라는 것은 참 바뀌지 않죠. 민족성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개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금세 원래의 민족성 자체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속성이 바뀌겠습니까? 바뀌기가 힘든 거죠.